1. 우리는 빛으로부터 왔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빛으로부터 왔다 제목 멋있죠 우리는 빛으로부터 왔다 본경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그들이 그대들에게 그대들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다른 사람들이요 제자들한테 그대들은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빛으로부터 왔다 빛이 저절로 생겨나는 자리 빛이 확고한 자리 빛이 그들의 형상을 나타낸 자리에서 왔다 엄청 형이상학적이죠 기존 복음에는 이렇게 형이상학적 얘기들이 드물었던 것 같아요 이 구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빛으로부터 왔다 학당 로고죠 학당 로고 여기 우리 우리의 이 혼과 육의 애고의 자리라면 여기가 여기는 우리 참나 성령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 하나님의 영에서 나왔다 그러면 여기를 빛이라고 하면 빛 본래 존재하죠 빛이 확고한 자리 빛이 그들의 형상을 나타낸 자리 그럼 그 안에 빛의 형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제가 십자가로 상징해 볼게요 십자가의 진리 성령의 진리가 확고하게 나타난 자리 이게 성령의 법이죠 하나님의 진리이자 성령의 법인 이 진리가 어디에서 확고하겠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대로 뭐예요 빛이요 그 빛이 우리의 이 혼과 육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빛일 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죠 자 우린 빛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자 이 빛이 우리의 근원이고 뿔이면 이 애고는요 뭐겠죠 빛의 자녀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는 걸 확고히 해야 됩니다 우린 빛으로부터 왔다 이 소리는 우린 빛의 자녀다 이 소리죠 만약 그들이 그대들에게 그 빛이 바로 그대들인가 이 성령의 빛이 그대들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니다 우린 그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자이다 아버지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이 빛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요 아버지로부터 빛을 받은 빛의 자녀라는 건 아버지한테 선택된 존재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선택된 존재 왜 우리 모두의 존재의 근원에는 빛이 있으니까요 그걸 의식적으로까지 각성한 존재라면 확실한 빛의 자녀죠 만약 그들이 그대들에게 그대들 속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대들 안에 성령이 임해 있다고 아버지가 계시다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니까 아버지가 계시다고 성령이 계시다고 증거를 대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뭘 하죠 움직이고 쉬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 감정 오감을 느끼죠 그걸 한마디로 움직이고 쉬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답하라 내가 움직이고 쉬는 것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난 일이다 빛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조선 선비 중에 화서 이항로 선생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태극기에서 태극이 하나님이거든요 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주의 근원 빛 그런데 우리가 애고의 세계는 알기 쉬운데 하나님은 무형의 세계니까 태극은 모르는 세계잖아요 선비들한테 태극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태극처럼 알기 쉬운 게 어딨냐 태극 안에 있는 이 오행의 진리 이 오행의 진리를 한번 굴리면 8개죠 이 오행 사이사이에 선 하나 더 굴면 8개죠 8개가 되죠 하나님 안에 음양 오행 8개의 진리가 있다면 밖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8개가 밖으로 드러나면 뭐죠 하늘 땅 산 연못 벼락 그렇죠 물 불 해와 달 이게 태극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알기가 제일 쉽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인데 비슷해요 빛이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거든요 무형의 빛인데 우린 빛의 자녀다 그래 그럼 하나님 빛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뭐냐 내가 움직이고 쉬지 않냐 움직였다 멈췄다 하지 않냐 이게 하나님 존재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혹자가 이렇게 묻거든 이런 식으로 답을 하라 재밌죠 동양에서 이렇게 혹자가 묻고 답하는 식의 책들 많죠 동양에도 수신결도 그러죠 제가 그 책 쓴 수신결 보조 스님이 지으신 책이죠 제가 풀이한 책 수신결도 본인이 가설해 가지고 혹자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하겠다고 쓰신 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줄 때도 똑같습니다 혹자가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답해라 하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빛으로부터 왔다 각주 1번 보실래요 이게 요한보금 다른 보금하고는 어떻게 통하나 봐야 되잖아요 도마보금에서 표현이 제일 세긴 해요 다른 보금도 한번 봐야죠 요한보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대들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이 있을 동안이란 건 빛의 온전한 자녀인 예수님이 있을 동안 즉, 자 보세요 안에 아무리 이 진리의 빛이 있더라도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있더라도 그리고 그 진리의 빛 안에 그 진리의 빛은 자 이게 빛이라고 하면 빛은 성령이었죠 성령이 빛인데 성령은 진리를 품고 있죠 왜? 성령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품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십자가의 진리가 그러니까 빛 자체고 그 빛이 온전히 사람을 통해 혼과 육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면 어떤 존재죠? 성자가 되잖아요 이 성령의 세계 영이 혼과 육으로 온전히 드러나버리면 천지가 빛이죠 그래서 이 양반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빛이 뭔지 알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져요 하나님을 알려주려면요 빛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빛의 자녀가 없으면 인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영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아까 움직임과 쉬는 게 결국 빛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 여기까지는 갈지 몰라도 칭의 성화를 해가지고 빛을 조금 더 느낄 수는 있어도요 온전하게 그 빛이 어떻게 드러나는 게 가장 올바른 것인가 하는 건요 성자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드러나면 성자가 있어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빛의 자녀가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나를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성부 성령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도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칭의 성화를 이루고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빛의 자녀라고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여기 본문에도 나왔죠 그럼 빛이 그대들인가 그러면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그 빛의 자녀라는 말 요한복음에도 나왔었죠 그 연관된 말씀을요 각주 2번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이렇게 세게 표현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본인을 빛이라고 할 때도 뭘 의미했어요 빛의 온전한 자녀 여러분도 빛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요 빛 덩어리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울이 지금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은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빛의 자녀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랑 똑같죠 성령의 열매가 뭐에요 일체의 선함과 정의로움과 진실함 사기치지 않는 진실함 올바른 모두에게 이로운 선함 그게 정의로움이죠 선함 정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빛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라 이거죠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맺힐까요 우리의 혼에서 우리의 육에서죠 혼과 육을 통해서 열매 맺죠 그래서 우리가 층위성화를 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굳이 나누자면 층위의 열매 성화의 열매가 있겠죠 그래서 층위성화 결국 다 해서 그게 빛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셔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온전한 빛의 자녀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죠 완덕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그리스도 사랑의 진리이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진리의 구현자 이 얘기는요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랑의 진리를 어디서 볼 거예요 사랑의 진리를 온전히 구현해주는 혼과 욕을 지닌 성자가 있어야 여러분이 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니까요 밖으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높이 쳐서 사도들은 뭘로도 봤죠 그냥 진리로도 본 거예요 진리의 화신이니까 자 성자는 이건 확실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진리의 화신이에요 다만 진리가 인격화됐다 이런 의미로 접근하면 사도들의 접근이고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가 성구 성자 성령이 그냥 한 덩어리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성자고 그 성자가 인격의 모습을 갖춘 게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좀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보는 입장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 본연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예수님 본연의 입장은 내가 진리의 화신은 맞다 근데 화신이란 말은 혼과 욕을 지닌 인간이라는 소리죠 인간이 진리를 온전히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를 사랑의 진리라고 보는 건 사도들의 입장이고요 예수님 본연의 입장은 진리의 구현자로 보시는 게 예수님 입장 같아요 도마보금의 입장과도 통하고요 그래서 두 입장을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성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그리스도를 믿으며 할 때 예수님을 사랑의 진리로 믿는 분도 계셔서 제가 그 입장도 써놓은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영인 성령 성령이 어디에요? 본질로서의 천국에 안주하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본질의 천국이에요 성령자리가 거기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미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것이 천국이죠 성령이 본연의, 본질의 천국 본연의 천국입니다 현상의 천국은 우리 애고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구현될 때죠 그래서 우리 혼과 육을 통해 이 세계에서 이 땅에서 구현될 때 현상의 천국이 됩니다만 일단 본질의 천국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진리 아까 그리스도의 진리는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십자가의 진리는 뭐라고 제가 예전에 소개했죠? 하나님의 형상 진리의 그 형상이라고 소개한 게 사랑과 정의와 겸손과 지혜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랑, 정의, 겸손, 지혜, 성실 이런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하여 하나의 성령 안에서 성부성자랑 연합하고 성령에 우리가 안주하게 되면 성부성자와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현상의 천국인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말은 어려운데요 다 이렇게 맞춰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성전인 현상의 천국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요 한번 다 개념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것만 숙제하셔도 기독교의 정수를 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빛의 자녀다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자 각주 3번 보시죠 빛은 결국 하나님이죠 IM짜리 성령짜리 영원한 나의 현전이 빛이라면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질로 삼는 혼과 육을 지닌 애고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알건 모르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뿌리로 하여 전제하니 전제하는 모든 이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선택 받았어요 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계시고 빛이 계셔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쉴 수 있습니까? 지금 움직이고 쉴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은 빛의 자녀들이죠 그 얘기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자 각주 4번 보세요 움직이고 쉴 수 있는 건 모두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쉰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좀 맛은 다르지만 사도행전의 사도바울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숨 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쉬는 건 아닌데 숨을 쉰다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숨 쉬고 즉 살아가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숨 쉬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숨 안 쉬고 안 움직이는 존재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 다 선택받았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모두가 선택받은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고 그걸 거부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선택을 못 받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그걸 수용하고 믿고 다른 사람은 제대로 선택을 받아서 거듭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빛의 자녀다 다만 의식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룰 때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 거듭난 영혼 하나님의 진정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51절 보실래요? 하나님 안국은 이미 왔다 오늘 좋은 내용들 많네요 그분 제자들이 그분에게 묻기를 언제쯤이나 죽은 사람들을 위한 안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다리거든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에 이제 메시아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인류가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하리라 그때까지는 빡세게 구르리라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 직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런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들 무서운 심판들이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환란이 올 거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내용들 다 기존 부약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뼈대는 그래서 그런 날이 오고 지나간 뒤에 이제 인류가 안식을 찾을 텐데 언제 그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오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자들은 언제쯤 죽은 사람들을 위한 안식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날이 오겠습니까? 언제쯤이나 새로운 세상 새하늘 새 땅이 열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답이 좀 독특하게 하세요 그들이 원하는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이미 왔다 거의 선문답이죠 이미 너희 안에 왔는데 안식을 원한다고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고 천국을 원한다고 하나님 왕국을 원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안식을 취하고 싶다고 이미 그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이미 왔는데 그러나 그대들은 모르고 있다 그 얘기는요 보세요 각주 5번 보시면 제자들은 현상의 하나님 왕국을 찾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본질의 하나님 왕국을 곧장 가르치십니다 지금 천지 만유의 본질인 하나님 왕국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우리의 뿔인데 그대들의 혼과 육 안에 이미 내려와 있다 우리 내면에 분별을 초월한 영원한 나의 현전이야말로 우리 모든 존재 생각감정감으로 이루어진 모든 존재의 뿌리인 하나님 왕국이다 태초 이래 늘 고요한 영원한 나의 현전이야말로 영원한 안식차다 하나님 왕국 안에서 안식해 왜 이미 와 있어 왜 그걸 밖에서 찾아 왜 현상의 천국을 찾고 있어 본질의 천국을 찾아야 현상의 천국도 알아지지 닥치고 빨리 몰라 하고 그대 안에서 성령과 하나가 되라 요 소리 해 주신 거죠 그 선문답하고 비슷해서 제가 종용록에 있는 유명한 선월옥집이죠 종용록에 있는 선문답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남전스님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내가 늘 그 얘기 자기 친구 얘기죠 그 얘기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인 공겁 이전에 깨달아야 된다 깨달으려면 태초 이전에 깨달아야지 이 소리입니다 공겁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인데 그 공겁 더 이전에 깨달아야지 라고도 말했고 부처가 세상이 나오기 전에 깨달아야지 뭔 소리일까요 이 현상계를 그냥 초월해 버리라는 거예요 현상계 안에서 태초니 천지 창조니 만물이 생겨나기 전이니 훈이 따지지 말고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으니까 천지 만물이 생겨나기 전부터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다는 거를 그걸 알아야지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가 갑자기 태초로 돌아가는 소리냐 이게 선문답만 해도 살벌하죠 천지 창조 되기 이전에 깨달았어야지 뭔 말일까요 천지 창조 되기 이전에 그 깨달음의 자리 성령 자리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성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 자리는 영원한 나의 현존이니까 우리 안에서 영원히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인데 천지가 생겼리 많이 따지기 전에 이미 넌 깨달았다는 걸 알아야지 그런데 그걸 못 알아차리면 그러면 당락이 해가 되나 깨달을 거야 당락이 간지는 없죠 간지 중에 말띠는 있어도 당락이띠는 없죠 영원히 못 깨달을 거야 이 소리입니다 따지고 있으면 영원히 못 깨달을 거야 천지 창조 이전으로 바로 들어가 이 소리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도 이거예요 언제나 그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린 안식을 찾고 우린 부활을 하게 될까요? 이미 와 있어 이미 하나님이 그대 안에 와 있어 그대들이 모를 뿐이야 바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런 식 대화가 많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도마보금에는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도마보금이 다른 보금보다 좋은 게요 이런 선분답 같은 곧장 성령 각성을 유도하는 가르침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런 식으로 가르쳤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선분답식으로 가르쳤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선분답이 그런 어려운 문답 동문서답의 문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곧장 참나 자리 곧장 성령 자리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식의 아주 직접적인 문답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모르니까 막연히 방언에 하나 성령 부응한 줄 알고 이런 막연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 이해 못 하면 성령 각성 못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52절도 선분답이랑 되게 비슷해요 보세요 52절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이랑 함께해라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이스라엘에는 24명의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었다는데 그들이 모두 당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메시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짜면 그러니라 하고 나가야죠 그러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졸라 잘해라 이런 식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나갔을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선분답식으로 자 보세요 구약에 나온 24명의 선지자를 찾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예수님 빛의 자녀 빛의 그것도 가장 온전한 자녀가 여기 왔는데 선지자들이 당신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귀한 줄 아는 사람들인데 귀한 줄 아는 사람들도 함정에 빠지는 게요 경전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구약 읽어보니까 당신 대단한 사람 같아요 당신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살아있는 분이라면 진짜 빛의 자녀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닥하고 내 빛이나 느껴봐라고 하겠죠 내 빛을 느껴라 그건 결국 뭐예요 내 빛이라는 거 성령의 빛이잖아요 그대 안에 있는 성령의 빛을 지금 나를 통해서 느껴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대들은 그대와 같이 현존하는 지금 나 여기 와 있잖아 빛이 지상에 임해 있잖아 이 빛은 무시하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 떠들고 있다 그러면 선사면 뭐라고 했겠어요 아까 같이 당나귀 해나 그러면 니네 성령 안에서 안식하게 될 거다 성령 부응하게 될 거다 이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조주 스님도요 비슷한 인기가 있어요 어디나 중생들은 비슷하고요 어디나 도인들은 비슷합니다 조주 스님이 유명한 도인인데요 그 조주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와서 물어봐요 스님 듣자하니 아까 남전 스님 나왔죠 조주 스님 스승이신 남전 스님을 직접 뵈셨다면서요 조주 스님 선생님이신 그 유명한 남전 스님 뵈셨다면서요 그럼 조주가 빡치겠죠 뭐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유명한 배우인데 여러분들 찾아와서 사인받을 생각 안 하고 장동건 아신다면서요 이러면 빡치겠죠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같으면 지금 너랑 같이 현존한 이 사람을 무시하면서 지금 있지도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했지만 조주 스님은 선문답을 잘 던지잖아요 진주에서는 큰 무관하지 뭔 소리일까요 여기 진주에서는 큰 무가 잘나지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이 자리에 집중해라 누가 와서 저한테 막 이렇게 봉호 선생님이 뵈셨다면서요 이러면 제가 여기는 삼각산이죠 뭐 이런 식으로 정신 차려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 집중해 이렇게 주의 환기를 시켜서 깨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딱 여기에 정신을 모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정신이 모이면 보세요 아니 혼과 육의 뿌리가 빛이고 성령인데 혼이 자기 정신 찾으면 자기 뿌리랑 접속하면 이게 접속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고 기도와 믿음으로 접속하면 성령과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전체가 성령 덩어리가 되는 거죠 성령 모르고 사면 혈육의 자녀인데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정신 차려 가지고 왜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합니까 이 빛이 원래 아이엠이거든요 에고 에이미 하나님 짜리거든요 나는 현존한다가 하나님 짜리니까 여러분 이 혼이 온갖 생각감정호감 일으키지 말고 생각감정호감이 혼이잖아요 정신 딱 차리면 나는 현존한다 이 자리 딱 정신만 차리면 바로 성령 각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시죠? 이름 모르시죠? 여기 어딘지 모르시겠죠? 존재하시죠? 거기가 하나님 짜리예요 정신 차리면 하나님과 접속되는 거예요 이게 무지의 기도예요 몰라 해버리면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서양 중세 수도사들이 공부하던 무지의 기도입니다 그 무지의 기도 변형한 게 향심 기도예요 향심 기도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향심 기도가 뭐예요? 존재의 중심으로 향하는 기도 그 마음심자가 마음이 아닙니다 중심이지 센터로 향하는 기도 주변에서 생각감정호감을 헤매다가 곧장 센터로 향하면 거기 뭐가 있어요? 아이엠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현존한다는 거 슬펐어요? 기뻤어요? 우울해요? 괴로워요? 하다가 존재의 중심으로 딱 하면 뭐예요? 나는 존재한다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접속이죠 그래서 선사들이나 예수님은요 자꾸 존재의 중심으로 돌아가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주변에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한테 53절 볼게요 영혼의 할래가 유익하다 그분의 제자들이 묻기를 할래는 유익합니까? 할래 때문에 좀 심각해요 할래가 남자아이 낳으면 생식기 껍데기 벗기는 건데 그게 유익합니까? 요즘도 고민이시죠? 남자아이 태어나면 이거 수술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마음을 읽어보세요 할래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할래를 해야만 진짜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구분하는 게 할래 했냐 안 했냐예요 포경 했냐 안 했냐 그렇죠? 포경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만약 할래가 유익하다면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만약 할래가 유익하다면 아버지께서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이미 포경해서 나왔겠지 할래해서 나왔겠지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영혼의 진정한 할래 영혼의 껍데기를 벗고 거듭나는 거 그게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의 할래를 해라 이게 그대로 사도바울한테 이어져서 보세요 이방인 선교할 때 할래가 엄청 걸리니까 사도바울이 이 주제에 관심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래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즉 이방인이냐 유대인 전통을 따르는 존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구현되는 그 믿음 하나님과 진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진리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실천이 안 되는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죠 예수 믿는다면서 막 그 코로나나 뿌리고 다니고 있다는 짓 하면 그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착각 마세요 천국 못 가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에 뭐라고 하죠? 겉만 갖추었다고 참된 유대인 아닙니다 육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참된 할래가 아닙니다 그거 깠다고 할래 아니야 속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야 참된 유대인이야 속으로 유대인, 겉유대인 말고 속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야 문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성령으로 이 마음이 거듭나는 것 그게 마음의 할래, 영혼의 할래입니다 마음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마음의 할래가 참된 할래입니다 그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마음의 할래를 한 이방인들을 육체적으로 할래 안 했다고 만약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그건 진짜 너네 지옥 갈 소리야 라고 유대인들한테 경고를 주는 것 사도가 오늘 재미있고 중요한 구절 3개 해봤습니다 재미있으시죠? 4개 해봤어요 4개 알차게 했는데 시간이 빨리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아멘